Can you tell? 너 tell? 말할 수 있어? 정말 이런 뜻일까요? 안녕하세요 설비입니다. Can you tell? 여기서 tell은 말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알다 정도의 느낌이에요. 그래서 Can you tell? 너 알겠어? 즉 티나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요. 저랑 같이 예문으로 좀 더 볼게요. 나 앞머리 잘랐는데 너 알겠어 티나? Can you tell? Can you tell? 야 나 머리 색깔 바뀌었어. Can you tell? Can you tell? 남자친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죠? 나 오늘 뭐 바뀌었는데 Can you tell? Can you tell? 오늘의 표현 Can you tell? 알겠어? 티나? 정도의 느낌이었는데요. 여기서 팁 하나 그럼 대답으로 어 나 알 것 같아. 알겠어. 라고 할 때는 I can tell. 이라고 하시면 돼요. 쉽죠? 그럼 잘 기억하시고 I'll see you in the next video. Bye bye. Bye bye. 다음 dur Let's go Hassan